자매 같은 친구 넨시의 편지 친구 엘리가 플로리다에서 놀러 온대요. 넨시, 우리가 드디어 만나는구나. 와, 너무 신난다. 내가 탄 비행기는 토요일 아침에 도착할 거야. 사랑하는 엘리가 넨시는 엘리가 보낸 편지들을 읽고 또 읽었어요. 우리는 너무 잘 통해. 꼭 자매 같아, 넨시가 행복해하며 말했어요. 엘리가 탄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넨시! 엘리가 외쳤어요. 어쩜 내가 상상했던 것과 똑같네. 엘리는 넨시를 꼭 껴안았어요. 오늘아 힘들진 않았니? 넨시 엄마가 엘리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좋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다 봤거든요. 우리 이제 언니 동생처럼 지내는 거다. 넨시가 말했어요. 그래, 난 뭐든지 너랑 함께 할 거야. 엘리도 말했어요. 공항에서 돌아오던 중에 피자 가게에 들렀어요. 엘리는 양념을 듬뿍 친 새우 피자를 아홉 판이나 먹었어요. 결국 엘리가 앉은 의자가 부서지고 말았지요. 괜찮아. 이런 사고에 대비해 엄마가 주신 돈이 있거든. 엘리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넨시는 엘리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내 보물들을 보여줄게. 엘리는 넨시의 보물들이 모두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엔 엘리가 자신의 사진첩을 꺼냈어요. 엘리가 사진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넨시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했어요. 엘리가 가르쳐주는 악어 춤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둘은 그만 배꼽을 쥐고 웃어버렸어요. 너 춤 정말 잘 춘다. 넨시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엘리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잠시 후 아빠가 문을 열고 삐죽 고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꼬마 숙녀분들, 큰 침대에서 둘이 잘래요? 오늘은 특별히 엄마와 내가 2층 침대에서 잘게. 신이 난 넨시와 엘리가 쉽게 잠이 들리 없었지요. 엄마의 립스틱도 발라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아이스크림도 두 통이나 먹어 치웠어요. 다음날, 넨시와 엘리는 쇼핑을 갔어요. 둘은 서로 똑같은 것만 샀어요. 우리가 함께 입을 분홍색 옷이야.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쌍둥이라고 생각하겠지? 엘리가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넨시는 엘리를 데리고 수영장에 갔어요. 내 편지 친구 엘리야. 넨시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엘리는 기다렸다는 듯 다이빙 보드로 올라갔어요. 애들아, 조심해! 엘리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펄쩍 뛰어오르며 공중에서 두 바퀴 핑글 돈 다음 수영장 안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사방으로 물이 튀었지요. 엘리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넨시의 발레 수업에도 들어갔지요. 여러분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어린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의 말에 엘리는 자신이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엘리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날 때쯤 엘리는 멋진 동작을 보여주었어요. 엘리가 물구나무를 한 채 소리쳤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둘은 공원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탔어요. 엘리가 외쳤어요. 엘리는 덤불로 날아가 떨어졌어요. 조금 뒤 상처에 반창고를 붙인 엘리는 넨시와 친구들을 등에 태우고 다시 달렸어요. 금요일에는 바닷가에 갔어요. 둘은 모래성을 쌓고 원반 던지기 놀이도 했어요. 그때 물에 빠진 남자아이가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엘리는 꼬리를 휙휙 내두르며 아이를 향해 달려갔어요. 엘리가 다가가자 아이도 팔을 휘젓고 헤엄을 쳤어요. 엘리는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구해주었어요. 그날 저녁, 넨시와 엘리는 우정 팔찌를 만들었어요. 항상 이걸 끼고 있으면서 널 생각할 거야. 넨시가 말했어요. 내일 집에 돌아가기 싫어. 비행기 타면 곧장 너한테 편지 쓸게. 엘리의 세 친구들이 모두 배웅하러 나왔어요. 짐을 보내는 아저씨가 넨시를 보더니 엘리를 향해 물었어요. 너의 동생도 함께 가니? 그 말을 듣자 넨시와 엘리는 무척 기뻤어요. 그것 봐! 남들도 우리를 자매라고 생각하잖아. 자매는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거야. 넨시와 엘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그냥 그의 동생은 그냥 두 명으로 이루는 수 있어요.